아줌마 박설희 풍물단은 40대에서 60대에 평범하지만 특별한 세류 이동주기들로 이루어진 풍이라고 합니다. 구성진 박설희 타령으로 진천한 해안관 총재가 일품인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는데요. 여러분이 큰 박수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좋은 잔식집이 왔으니 우리 한 번 쉬고 감사하게 놀아보죠. 자 그럼 창파력으로 한 번 들어가 보세요. 다시 한 번. 너를 잃어버린다 내 삶자 지우고 있는 너너로 사줘 질낭돌아 난 또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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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 또다시 언 또다시 난 또다시 난 또다시 난 또다시 난 누네 당신어머 고마워 우리는 저 불이 Alway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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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